와, 눈쟁이님! 눈쟁이라고? 아, 눈쟁이라면 내가 라인을 해야지 좋고, 안녕히 계세요 아, 방금 탔어 한조님, 한조님, 한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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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 하시는 분 같은데, 아닌가? 아, 한조, 아, 안 건드린 것 같은데, 저번 한 사람 문 같은데? 헐 시간 야 한 명만 던지면 이길 수 있어 왜 씨발 두 명이 던질라고 해 형식적인 플레이를 하자 저는 한 조가 안 한다면 아 한 조가 안 한다니까 아니 한 명이 던지면 이길 수 있는데 왜 너까지 던져서 패배를 스스로 자초하냐고 아니 패배하면 되는 걸 왜 그러는 겁니까 야 서르비언 야 그만 찡찡대 이 씨발 프로 찡찡로야 아 존나 찡찡대네 에휴 존나 너는 맞아 병신 다 여성실 방식으로 응 맞아 파라? 파라 나오고 파라? 뭐죠? 야 방벽 둘지 힘들다 방벽 한 배 저희가 더 빨라요 파라 넘어왔어요 아이고 파라 무섭다 피가 안 차냐? 어 이거 피가 안 차 얘네 눈쟁이 때문에 파라는 거 같은데? 야 이거 중퇴 빼야 돼 그래서 어떻게 파라달라고 어 한번 뺄게요 얘 눈쟁이 때문에 파라든 거 같아 이거 탱 하나가 솔져 해주던지 아냐아냐 제가 솔져 하면 돼 네네 루슈 빨리 죽어 어 라인 죽었다 저쪽 루슈가 더 빠를라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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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슈 뚫렸어요 상대 루슈 뚫렸어요 근데 루슈 뚫렸어요? 거점에 자리야 혼자 방벽 8배 방벽 8배 이게 말하고 있어 말하고 있잖아 파라 오른쪽 위에 방벽 파괴 파라 개피 상대 방벽 개피해요 아이고 아나 필 아나 컷 아나 잘랐다 아나 잘랐다 아나 잘랐다 아나 잘랐다 이롤 준비해 라인 거점 라인 루슈 거점 솔져 다운 솔져 다운 멋있어 거점하래 라인 거점하래 라인 라인 잘 공급기 충전 라인 뭐해 앞으로 가죠 뭐하기 내가 여기서 혼자서 한 3마리 잘랐는데 왜이래 고정 줄래 야 라인아 조금만 맞아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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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다 들어온다 얘들 궁 있을 거예요 왼쪽파라 넘어왔어요 왼쪽파라 왼쪽파라 들어왔어요 지금 나이스 우아 우아 파라 왼쪽파라 왼쪽 나이스 파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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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스 파라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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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점거점 거점거점 거점가자 도망쳐 아 뭐야 나이면 나 아 아 야 시발 빠질라는데 어떻게 왜이렇게 수거기한테 화를 내 목표 목표이 작아 아 안짜렀다 죄송해요 에임 나이스 다리아 다운 라인필 3대4 라인필 저 루시오 오른쪽 마 루시오 개피 루시오 개피 저 없어요 뒤로 빼 살짝 빼 나힐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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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 실드 빠졌어요 왼쪽으로 자리아 나왔어요 루시오 개피 아이고 3대5다 3대5 다시가면 돼 다시가요 다시가요 다시가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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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조심 안왔다 파라 파라 있어요 자리아 필 자리아 필 자리아 필 컷 파라 머리위에 파라야 좀 뒤져라 툴침 딜 왼쪽 아 좀 한 번만 아 좀 한 번만 아 자신 잃다고 아 한 번만 정상픽 한 번만 믿으면 한 번만 찍게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한다고 없어 루시 없어 실화냐? 그대로 나왔어 진짜 안 타는 거야? 와 아 진짜 이긴다고 아 진짜 우리 라인 어디 갔어? 나 거기로 안 갔어 뭐야 아 못 잡았다 저 죽었어요 라인 라인 힐 라인 힐 라인 다운 라인 다운 라인 힐 야 이거 그냥 거점 먹자 거점 먹자 루시오타운 라인 힐 아 파라 든다 마음이 안 드는데 쟤네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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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방벽 자리야 자리야 자리였다 그냥 2층에다 또 2층에다 쏠저 머리 위에 아 쏠저란다 파라 머리 위에 오케이 어 안 끌렸어 안 나가야지 낙사라며 파라 위치 확인 좀요 파라 머리 위에 있어요 왼쪽 머리 위에 솔저 왼쪽 솔저 왼쪽 솔저 오른쪽 오른쪽 우우우우우 에타 2층 라인 떨어진 포그 휘줌요 나이스 파라 다운 아 힐잇 리반데 상대 파라 없어요 아 갈고르 너무 짧아 아나 반피 라이스 안좋어 아! 라인 미친거 아니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와아, 이제 다운! 루슈! 루슈 다운, 질! 루슈 다운, 질! 방면솔일자 들어 여기 보여 방면솔일자 솔졌다 자 2층 나이스 트랙 거점 트랙뽕 트랙 트래야 진짜 트레거 캥 라인 들어와요 어헣 간다 저 자리야 나이스 아 파라를 뺐어요? 파라를 빼? 아 파라뺐으면 어이 미친년 어이 파라뺐잖아요 어이 파라뺐잖아요 아이다 우리 아나 때문에 힐 줘야 된다 아 근데 나 하나랑 같이 안힛는데 어차피 정크해도 똑같은 거 아니? 정크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정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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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힐 해주라 한 조랑 크레이서 둘 중 야 나 힐 해주라 야 진짜 파라뺐 엄마도 안하거든 너무 상대 한조 위도우 매크리 라인 원탱 라인 원탱 루슈 아나 상대는 주압 터졌어요 그냥 아예 저거 제대로 하는거 아니다 어 왔어 선전부터 먹어요 야 방벽 깨진다 돌아가자 우리 어 여기 매트릭 왜있어 이 도우야 맞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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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아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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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지도 잘 아나야 뭐해봐 됐어 티냐 물어 이거랑 가자 라인 타이피 잘 아이고 아파라 이거만 받아라 안돼 거점에 매크리 오른쪽 라인 거점 매크리 거점 매크리 뭐야 매크리 언제 뒤로왔대 거점 먹혔어요 저희 거점 빨리 먹어요 뭐야 매크리 걷자 매크리 걷자 매크리 걷자 상대 뭐야 저 루시우 빼고 메이가 나왔는데요 격뚜먹어요 아기피 시발 보기깜을 덮친다 어 Feb B도.. B도 더럽게 못쓰는데.. 왜 오른쪽위에 한쪽 우리 아나 건들지마 아나가 아닌데 트레 Alrighty 저 힐 좀 로드 로드 흐흠 백전 후우우 우우우우우우우우우 포탑복 Aberdee 뒷통수에 궁맞았어 감사합니라 어우 멋져 멋져 오 뭐야 천장에 박아놨대 그걸? 아 끄라 장식품인데 장식품? 오 메달 5개 오 메달 5개